치고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동산 광풍이 불어버리니까 미리미리 다 한다 이거요. 그냥 이 사람들 치고 안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게끔 저는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그런 그게 마음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들의 문재인, 노무현정부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지금까지 최고 1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액이 최고 1입니다. 그 집값 상승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집값 상승액이 모든 공시지가를 올리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이 정부나 노무현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막상 집값을 안정시킨다. 그럼 기치아에 실거래가 제도를 신고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미워하고 거기다가 중과를 하고 장두껑 배제를 하는 똑같은 정책을 써요. 똑같은 정책을 쓰는데 집값은 안 내려갔죠.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집값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노무현정권 때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올라갔죠. 불로소득이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내놔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기는 이제 남의 세계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증여 길목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중과를 해버리니까 중과를 해버리니까 내가 양도서를 뺏기느냐. 증여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한 거 같지 않아요. 당연한. 원래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제가 계속 말했듯이 중과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야 너희들 내가 조금 한 1, 2년, 1년 후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울타리로 모을 테니까 그 전에 너희들 판단해. 라고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해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울타리로 들어가. 아 나 그래도 울타리에 들어가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은 버티게끔 하고 나가게끔 탈출하는 사람은 탈출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울타리로 먼저 몰아버리는 거예요. 몰아버리고 이제 딱 가둬놓고 거기다 종부서 때려버리고 딱 낚아가지고 이렇게 갈고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 목 딱 끄집어내듯이 증여로 딱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한다. 본인들이 이제서야 그걸 본인이 그물망에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입니다. 근데 부모는 이 세무조사가 두려운 거예요. 세무조사가 왜 자금출처조사로 자꾸 나온다 하잖아요.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낸 것이 10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돈을 사용한 거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가진 게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50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40 이거를 세금 안 냈구나.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게 세무조사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세무조사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나가야 되고 자식이 세금 한 푼을 지금까지 안 냈는데 갑자기 30억짜리라든지 20억짜리라든지 10억짜리 이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한 전세 갭 투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산다 이거죠. 현금 증여받아가지고. 그러면 국세청 이 정부가 미워하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국세청을 보내봐가지고 뭐라라 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릴 거 아니에요. 국세청은 오더받으면 무조건 하는데 꼭. 그래서 부모는 지금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죽겠는데 자식은 그런 게 어딨냐. 왜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부모가 이렇게 뭐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자기는 자기 친구가 친구가 지금 뭐 집을 사가지고 아 이게 지금 뭐 벌써 1년 만에 지금 2억 올랐네 3억 올랐네 막 3년 만에 5억 올랐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는 입장에서는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저렇게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네 라고 하니까 초조한 거죠. 초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 돈은 없으니까 부모를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돈 달라 증여해 주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 해주면 눈을 흘기고 사이가 소원해 주고 그런 거죠 아니 주택을 줬는데도 마음대로 해보시지 이렇게 하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배음망등하게 나오는 판인데 안 주면 더 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하고 막 이런 이유가 내가 힘들어졌을 때 어디 가서 내가 나를 누가 나를 챙겨주겠냐 이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내 자식 밖에 믿을 게 없지 내 혈육밖에 믿을 게 없이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 주려고 증여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증여하자니 세무조사가 무서워 죽겠고 안 주자니 이게 죽겠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는 거는 부모가 죽는 거는 똑같더라.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진짜 우울해서 못 살겠다. 너무 외롭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사람이 저절로 죽어버리는 그런 자동적으로 죽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져올 수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고 그래서 항상 현자들이 하는 말씀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그걸 가래라고 했잖아요. 가래. 그러니까 뭐를 채워도 채워도 목구멍이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주전자로 이렇게 크게 부어줘도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증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재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왜 자꾸 증여를 해달라고 그러냐 자식들은 지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증여를 해주면은 증여시점이 이부터 올라가니까 이거는 같이 상승이 되니까 증여를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증여서 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회를 하니까 세금 냈던 거를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증여하면 이득이 되죠. 그런데 증여를 했는데 가장 국가에서 증여하고 이렇게 거꾸로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국가한테 괜히 세금만 더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하면 당연히 증여를 하고 이건 내려간다 하면 증여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올라간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값이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작년에 12% 지방세 12% 8월달에 이후에 증여가 이만큼 올라가 버리고 그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사람들은 다 이때 했다 이거예요. 증여를.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여한 사람들은 돈 벌었네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돈을 벌려면 내 수중에 현금이 찾아야 되는데 이 집을 그럼 올라간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야죠. 2년 이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1세대 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그 보유기관 쪽으로는 2년을 살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 10 몇 억, 20억 몇 억을 이렇게 전세를 끼고 샀는데 그러면 그 전세돈 누구 돈으로 갚을 것이냐. 그러니까 국세청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막상 세무조선 나가서 증여서가 0이라 하더라도 내가 종소세에서 10억을 거둘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거죠. 국세청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내가 그 빌미만 줘봐라 나는 나갈 테니까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많이 다루고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상담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입장한테는 이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육조해낭대사가 산에서 이제 17년 동안 몰래 숨었다가 이제 드디어 법을 펼치려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어디 절 앞에서 학생들 둘이 서로 딱 논쟁을 하더래요. 아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한 사람은 그러고 왜 그 사람은 소리를 듣고 바람이 움직인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깃발리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낭센서가 하는 말이 말씀이 너희 둘이 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쪽에만 포인트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을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증여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려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증여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부모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윽박질러가지고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막 이렇게 눈 흘기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배음망덕은 줘도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 그릇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상만 상만 깊어질 뿐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옆에 또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또 이렇게 부추겨줘가지고 구름 위에 뜨게끔 해가지고 또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하면 해주면 되는 거고 내려갈 것 같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세무조사가 무섭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무조사보다 자식이 더 무섭으면 어쩔 수 있습니까? 해줘야지. 그럴 것밖에 없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시달려서 죽고 세무조사로도 죽고 이럴 바에는 그래서 그거는 부모의 결정목이다. 그런데 이 집값을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 만일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면 본인들이 왜 집값이 올라간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까? 이런 비밀을 자기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한 400채에 사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증여의 비법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 물납이라든지 가령 최근에 같은 경우는 분양권 2월 갈세 안 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최근에는 신탁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떻게 됩니까? 남들도 못하게끔 이제 다 막아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세의 비법들이, 증여의 절세의 비법들이 또 있느냐 그거는 그 고수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해보시라 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비상장 주식 물납은 제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증여의 세계를 많이 훑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컨설팅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 사업자들 저거 저 세무조사 한번 해봐. 얼마든지 이렇게 나오고도 남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팍 집값 올라간다는 그런 거를 원산 쳐다보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의아하다. 의아하다. 평소 하던 그런 스타일하고 참 틀리다.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가만히 안 놔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그게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집값 올라가가지고 집값만 짠뜩 올라가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100이겠냐고요.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일본에 이렇게 자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장을 만나봤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동경 시내의 아주 핵심에만 값이 올라가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서울 전체를 다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5년 동안 올라가 10억을 또 올라간들 그 금액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종보세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통계는요. 종보세가 만만했을 때 통계예요. 지금은 새로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정확히 잘 아시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여간에서 모여서 하룻밤 지내는 관계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목숨이 다 하면 다 또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 이렇게 현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의 살림살이가 다 고통뿐이다. 고통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목숨의 빠르기는 번개불 같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병이 들어 죽을 때 되면은 내 죽는 거 재산과 건설에도 막지 못한다 이거죠. 자식은 죽는갑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식이 고려장만 안 시켜도 현대판 고려장은 요양원에다 보내버리고 요양원만 보내도 그나마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좀 낫대요. 제주도 같은데 구경하러 가자 해놓고 거기다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민 가버리고 그거를 제가 직접 요양원 하는 의사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고문 변호사 하면서 그래서 연대판 고려장이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자식들이 이제 인구 숫자가 점점점점 줄어드는데 아무리 내가 자산으로 실무를 부자를 가지고 있다. 한들 밑에 사상 누각이 나 혼자 구름 위에 떠 있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가진 돈을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참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